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이게 바로 나이니까 우리는 그런 그런 나이니까 어차피 그런 그런 사이니까 제발 좀 걱정해 내 팀에도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거야 모자꾸 여기저기 안가보이 자꾸 연락하지마 바쁘니까 제발 좀 꽃이 챙겨라 장관처럼 새벽 날씨 많이 지났는데 모든 걸 복잡해 영원한 건 편안한데 우리는 지금을 살기만 해 바울 떠나보냈던 너도 떠나갔었지 하지만 이게 또 잘된 거야 oh yeah 괜찮아 이게 바로 나이니까 우리는 그런 그런 나이니까 어차피 그런 그런 사이니까 제발 좀 걱정해 내 팀에도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거야 모자꾸 여기저기 안가보이 자꾸 연락하지마 바쁘니까 자꾸 연락하지마 바쁘니까 제발 좀 꽃이 챙겨라 야 벌써 그 다음 한시만이 지났는데 모든 걸 기억해 순간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어제는 영화처럼 끝났지만 야 이건 널 위한 얘기야 야 이건 널 위한 얘기야 모두 멈춰버릴 거야 시간에 우린 전체 떠날 때 뭐라 그때 없이 다를 때 막상된 거야 우린 그렇게 하냐 우리의 지국에서 야 벌써 새벽 한시만이 지났는데 뭘 너도 저렇게 너보다 더 떠나갔는데 우리의 세금을 달지 말해 야 벌써 우리의 세금을 달지 말해 난 널 내 모든 걸 너보다 더 떠나갔는데 순간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오늘은 영원처럼 끝났지만 오늘은 영원처럼 끝났지만 헤이! 우리의 세금이 소파이! 음! 예! 여러분 네! 감사합니다.